그럼 해주신 트로트계의 위인 송대한 선생님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국에는 트로트필이 있다면 중국에는 힙합필입니다. 미국, 영국, 프랑스에 이어서 두바이까지 전세계의 트로트필을 마치고 한국의 상륙관 필베이비는 큰 박수로 말씀합니다. kakaak. let's go! wooo wooo 런닝 런닝 어휴 어휴 예 웨어휴 워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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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닝 일어나 런닝 위 예아! 야호! 이야! 왓츠앱 왓츠앱! 예 컴온! 와호! 옷 입어 옷 입어 추워. 옷 입어. 박수 할 것 같았어. 기념사진 기념 포토. 원 투 쓰리 힐잇! 지지로 부르게 본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여덟살 셔퍼입니다. 네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저 알아요? 예스! 오우동 오빠! 어? 오빠 아니고 삼촌이라고 불러야죠. 한국어 저 그거부터 오빠랑. 철곡에서는 남자 보고 다 오빠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게 배웠구나. 오빠로만 배운 거예요. 오우동 오빠! 그러면 이제 박혜민 씨라 우리 혜민 씨. 박혜민 씨 먼저. 뭐라고 불러야 돼요? 누나! 누나! 오늘 애교가 놀랐어요. 박혜민 씨 놀랐어요. 아니. 카메라 보고 누나 오면서 카메라 보고 오버타임. 액션! 누나! 우와. 그러면 송대원 선생님한테는 뭐라고 호칭을 해야 돼요? 귀엽게. 할아버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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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산으세요! 여쭤보니까. 한국말도 귀엽게 잘하니까. 똑부러지게. 똑부러지게. 사실 우리 주인공은요. 이 필충만한 댄스로. 세 살 때부터 미국, 영국, 브라운, 두바이까지. 전세계 무대를 썼다고 하는데요. 네. 안전하게. 다. north, año. 아라. 네. 다. 최소한 비밀โ quater. 어떻게 해서 현재 이 스타킹 무대까지 이렇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? 한국 스타킹의 이 방송을 좋아해서 한국 학생들에게 다가올 때까지는 한국 학생들에게 다가올 때까지는 한국 학생들에게 다가올 때까지 함께 함께하는 것 같아요. 자, 박우. 필이 뭔지 아세요? 필이 뭐예요? 그냥 내 필! 이게 제 필입니다. 진짜 대단한 친구가 스타킹을 밝히고 있습니다. 우리 오늘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 형아노라들이 많이 나와있잖아요. 우리 형아노라들 노래 바로 듣고 바로 포인트를 잡아서 따라 출 수 있는지. 오케이! 유키스 노래부터!